회사 5 아 아 으 으 으 으 저거 어떻게 해? 왜 이렇게 하지? 여기 끝났어요 엄청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제 맞아 아는대 멍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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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내꺼보다 싸인이 이쁘지? 왜 저게 내꺼보다 더 싸인이 이쁘냐고 왜 저게 내꺼보다 더 싸인이 이쁘냐고 오늘 좀 못 받았어 멍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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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에 퀴즈요 12시에 퀴즈요 어디서요? 멍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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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널 안은 싫어 멍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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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보여줄게요 저거 같이 가시죠 안는 사람 일어나요 멍청 나 앞이 거의 거의 다 모이는 건가? 진짜 진짜 근데 우리 음악방은 끝났으면 딱 끝났어 끝났으면 딱 끝났어 끝났으면 5분만에 달려오면 되는데 뭐야 끝나고 5분만에 달려오면 네? 끝났고 5분만에 달려오면 연락 주신대 아 그래요? 네 도효진 도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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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민호랑 영빈이 메이크업을 받고 싸인한 다음에 포드파이도 같이 먹어야 해요 저희 생방송이 열심히 시작되니까요 가상 penny 강 congested 도현씨 서울 오늘 되게 새로운 시不起 유리 저렇게 자주 전에 자주 걷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봐요 보게나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shopping 미루가 할말이 있나봐요 미루가 지금 결혼식 싸운을 보려고인데 vamos 단민국과 단민국의 결혼식이 있는데 번들땡! 이겨로 번들땡! 자 이제 메이크업털 시간 커턴타임 있을 예정이다 우리도 메이크업 수상할 시간 정도 좀 벗어볼까요? 궁금하셨던 점 있으셨어요? 저희 팀은 공식적으로 2m 65입니다 2m 68정도 됐어요 한자만 해도 168정도 168? 진짜요? 168? 168? 너무 물어보신거 아니에요? 168? 자 여러분 세키에게 진실은 미국 속으로 맞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세요 다들 정빈이 형이 크신 줄 알았는데 제가 더 커요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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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저 constantly 탈락 빨리 품어